슈퍼 INTRO 슈퍼 INTRO 마을? 하하하 슈퍼 INTRO 슈퍼 INTRO 으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탕수 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셔볼게요. 엄청 찐해요. 찐하고 진짜 고소하고. 맛있다. 근데 이렇게 먹는 거 맞나? 맛은 좋아요. 건강에도 좋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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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붕어빵은 식빵은 쥐고기 봄 식빵은 쥐고기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좀 이상한데? 과연 어떨까? 이거 목 막 펴서 닭꼭지 나오네 실패 띠 먹을만해요 달걀 냄새가 좀 많이 나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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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수세미를 예전에 사둔게 있어서 청소할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다 쓰면 일회용 수세미를 안살모해요. 깨끗해졌어요.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과탄산에 5분 정도만 담가놓으면 깨끗하게 돼요. 물은 있는 날씨가 절여요. 물이 사상에 고소하고 temperature. 물이 더 달아줍니다. 물로간장에 매우 잘 섞어서 소금에 닦아줍니다.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둘으로 occupied 그래서 저기 통과 אס figures 그릇을 떼니画게 그다지 zel t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